스윗에서 개발된 가장 편한 신발 조야 MBT 개발자 칼뮬러의 아들 특허 기술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조야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로 뒤뚱거리지 않고 안전하고 가볍습니다 기존 효도 신발보다 편하고 옆으로 닳지 않고 미끄럽지 않은 새로운 효도 신발 유튜브 조야 슈즈에서 보실 수 있고 정식 딜러 슈필리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